여기에 이렇게 집들이 모여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와! 기대도 안 했던 종합병원이 여기선 바로 코앞이라! 물 좋은 저런 마을 찾으신다구요? 돌아다녀보니 쉴만한 물가라고 해서 전부 북쪽에만 몰려있는 게 아니더군요. 조금만 내려와도 이렇게 예쁜 마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물만 좋다고 다 살기 좋으냐? 그건 또 다른 문제. 먼저 저와 함께 이 마을부터 가볍게 돌아볼까요? 출발! 더 푹 좀 쉬고 싶은 물가? 충남 서산시 음안면 전원 마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뭔데 또 이렇게 애매하냐구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돌아볼 것 위치는 여기! 마치 스폰지밥 같이 네모 반듯한 저수지! 여기에 좌우로 크게 두개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죠. 뭐 감이 잘 안오시죠? 막 바로 길 위에서 확인해볼까요? 여전히 좁은 시골길 차! 딱 한 대 지나가면 꽉 찹니다. 여기서 이렇게 방향을 돌리면 드디어 저수지 발견! 이름하여 잠홍저수지! 여기 충남 서산에는 저수지가 딱 50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이곳을 꼽은 이유! 궁금하시죠?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물과 논밭과 전원주택이라... 크... 나중에 초록초록할 때 와보면 진짜 그림같은 풍경이겠네요. 평평한 땅! 물가와 거의 평행하게 놓여있는데 장마철, 홍수는 없을까요? 하지만 그닥 걱정할 거리는 못되더군요. 가능성 100년에 한 번 꼴이랍니다. 그나저나 무슨 공사주인 것 같은데요. 시민둘레길과 기반시설 작업주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른 쪽 마을 좀 둘러볼까요? 저수지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큰 길 따라 이렇게 한참을 가도 오른쪽에 저수지가 계속 따라옵니다. 이 잠홍저수지 크기가 예상외로 꽤 커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 여긴 마을 표지석도 있네요. 언덕을 따라 조금만 내려갔더니 와우! 그림같은 수변절경이 쫙! 역시 뷰는 이렇게 살짝 위에서 내려다보는 맛이죠. 여기에 이렇게 집들이 모여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길 왼쪽으로는 깔끔하고 예쁜 집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요. 개발만 한다면 여기도 여건은 충분해 보입니다. 자, 전원주택은 여기서 끝! 좀 더 아래 저수지 쪽은 어떨까요? 자연히 길 따라 내려가게 되는데요. 좀 더 가볼까요? 보세요. 이쪽에도 그림같은 집들이 몇 채 들어와 있네요. 제법 큰 필지에 마당도 넉넉하게 뽑았습니다. 근데요. 이 길! 이게 너무 좁습니다. 반대쪽에서 차 하나 올라오면 뭐 완전 쥐약! 중간에 포켓도로나 차 돌릴 때도 하나 없이 말이죠. 더 가봐야 뭐 있겠나 싶었지만 구독자님들 궁금해하시는 눈빛이 아른아른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싹 내려갔더니 나하하하 도로 끝! 게다가 차 돌릴 곳도 없어! 이렇게 된 이상 살살 한번 가보죠. 자, 뒤로 가면서 보는 저수지 뷰 생각보다 괜찮죠? 가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잠홍 저수지 지금까지 수질이 참 엉망이었답니다. 그래서 현재 수질 개선 사업과 함께 수변 공원 사업도 진행 중이란데요. 뭐 일단 요 멋진 전경, 카페 같은 건물로 가려질 걱정은 없어 참 다행입니다. 차로 천천히 돌다 보니 이것저것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마을 내부 도로는 거의 시골 외길 수준. 주변으로 연결된 도로들은 좀 괜찮나? 지방에선 이게 생명인데 말이지. 여기서 아이들 통학은 어떨려나? 학교와의 거리가 궁금하네. 또 대형마트 종합병원은 근처에 있으려나?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잠홍 저수지. 그럼 여기가 그야말로 쉴만한 물가? 직접 돌아본 솔직한 후기. 어서 좀 들려줘. 이 정도면 이 마을 대략적인 분위기는 파악되셨을 겁니다. 그럼 아까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저와 함께 직접 걸어보며 확인해보시죠. 출발! 와 저쪽에 철새들이 엄청 많습니다. 낚시를 못하게 하니까 철새가 돌아와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죠. 근데요. 서산 50개나 되는 그 많은 저수지 중에 왜 하필 골라도 여길 고른 걸까요? 마을을 감싸고 도는 이 32번 외곽순환로. 이놈이 이게 매력 덩어리입니다. 왼쪽으로 서산 시내, 시청까지 막바로 연결되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서해안 고속도로 서산 IC. 내친 김에 서울 독산역까지 거리도 재봤더니 와 1시간 28분, 2시간 이내로 너끈이 주파 가능. 이렇게 시내뿐만 아니라 서울 접근성까지도 깔끔하게 떨어지는 도로망. 바로 이것이 제가 잠홍저수지를 선택한 이유죠. 이 마을 앞 큰 길인데요. 이 앞에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쪽에 아파트 단조와 함께 조그만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편의점도 보이네요. 이 마을에선 뭐 굳이 여기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조금만 나가면 바로 앞에 면사무소가 있으니까요. 이 길 반대쪽으로 3분만 가면 음암면사무소. 거기에 음암초와 마트, 농협이 모두 사이좋게 모여 있습니다. 더 대박 사건. 이 길 따라 3분만 내려가 보세요. 바로 서산 최대 병원인 서산 중앙병원이 늠름하게 우뚝 솟아 있답니다. 와! 기대도 안 했던 종합병원이 여기선 바로 코앞이라. 나이 들면 무조건 큰 병원 근처에 있어야 돼. 하시는 분들 이 마을 꼭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맨 처음 보신 저수지 건너편으로 가볼까요? 여긴 시청 인프라를 모두 코앞에서 누릴 수 있는 위치. 특히 서산 이마트가 저수지 입구에 놓여져 있고요. 서령고, 서산여고 같은 서산 명문 학교와의 거리도 매우 가깝죠. 아이들 생각하신다면 아까 거기보단 차라리 이쪽이 낫겠습니다. 마을 뒷산인데요. 천주교에서 만든 이런 묘들이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우리 마을이 예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완공된 생태관찰시설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잠홍저수지 인근을 명품 수변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죠. 아름다운 저수지, 지금이라도 시 차원에서 적극 보존 개발해 준다면야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다만 말이죠. 당장 비행기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비행기 소리가 좀 시끄럽게 울리고 있습니다. 아, 저기 보이네요. 바로 인근에 20전투비행단이 있기 때문이죠. 현지 분들 얘기로는 지금은 많이 좋아진겨 하는 수준이 이 정도네요. 군에서는 나름 민원도 받고 매월 보상도 하고 있다지만 민감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죠.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바로 대기오염. 한때 전국 미세먼지 1위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도 했던 서산. 태생적인 지리상, 공단 위치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최근 다양한 노력으로 극복 중이라고 하니 점점 좋아질 모습 조심스럽게 기대해봅니다. 충남 서산시 음안면 답사기 잘 보셨나요? 이번에도 역시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점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다음엔 다시 수도권, 이번엔 여주 쪽을 돌아볼까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 다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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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다음엔... 다음엔...